뭡니까? 이 고기, 아니 그러니까 요리 이름이죠.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이 동포로 맛있어요. 비계지만 맛있게 요리를 해주죠. 향촌, 전해지는 바로는 왜, 자, 왜가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죠? 베이송시 란 수동포, 수어, 추앙지, 추앙주가 동사야. 왜, 뭐, 뭐, 수어, 이게 뭡니까? 베이자 문이에요. 여기는 왜 자가 여러분들 베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자 다음에 나오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동포로는 주어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만 베이자 문에서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역할을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북송시인 수동포가 추앙지, 처음으로 만든 거죠. 만들었다 이거죠. 전해지는 바로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동포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구조는 뭡니까? 중국어에서 베이자 하면 주어동사 목적어 해서 목적어 맨 앞으로 온 거예요. 베이송시 란 수동포, 추앙지, 동포로. 원래는 이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베이자로. 제대로 쓴 겁니다. 서향월. 색과 향과 맛이 쥐, 쥐는 도입니다. 쥐는 하오죠. 모두가 다 좋다. 그래서 쥐쥐 많이 쓰죠. 도하오. 서면어들이에요. 션쇼. 이것도 한 단어는 아니지만 한 단어처럼 외워주면 돼요. 매우 받았다. 션쇼 시 아이. 션쇼 람문 시 아이. 이렇게 많이 쓰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만화, 샤오스의, 두어 지우. 그러니까 만화, 이게 약한 물에 오랫동안 하는 거죠. 샤오스의, 물을 조금 넣고 술을 많이 넣는. 술도 거기다 넣겠죠. 이것이, 얘네들이 뭐다? 시. 이 쥐쥐어 쥐다오 차이의 죄취어. 쥐쥐어 쥐다오 차이. 이 다오는 양사입니다. 이 요리를 만드는 비법이다. 이것죠. 죄취어. 혹은 이 채우멀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제 채우멀을 더 많이 쓰는 말인데 채우멀. 구어처에서 채우멀이라고 많이 하죠. 비법. 해봐요. 채우멀. 그걸 좀 더 서면으로 쥐의 치아오. 이렇게 한 겁니다. 치아오 차 자체가 들어가시죠. 좀 더 비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쥐자. 이 쥐자는 전체 수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다시 이 관영어 안에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런 문장에서 쥐자가 빠져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쥐쥐어는 전체 문장의 수러가 아니고 관영어 안에 동사입니다. 자, D번 보겠습니다. 쥐쥐리. 책 이름이죠. 장자 안에는 논어처럼 쥐쥐리. 요지화. 쥐쥐어. 이렇게 불리는 말이 있는데 요지화. 쥐쥐어. 샤종부. 그 위빙. 위빙. 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뒤에서 바로 이스쥐어. 의미는 말합니다. 하고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쥐쥐리. 여름철에 벌레에게 벌레에게. 울룬. 울룬. 니 쥐양. 위타. 단룬. 똥티앤더. 삥쥐어. 겨울철에 얼음과 눈을 얘기하든 상관없이 타의의 결과죠. 똑같아. 부후의 밍바이. 그것은 그것도가 아니야. 이미 울룬에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알죠? 그것은 이해할 리가 없다. 이거죠. 아, 여름철에만 사는 이 쥐쥐는요. 겨울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쥐양쥐에 쓰여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독해 일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비록 두 문제지만요. 총 2, 4, 8. 8문장입니다. 8문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완전히 구조분석해주고 달달달달 여러분들이 주어수로 목적을 항상 이 삥쥐를 찾는 거는 주어수로 목적을 잘 잡아야지만이 어떻게요? 이 한눈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 속독도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도운 거야. 그리고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줘야 돼요. 구조를 모르면 듣기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자, 독해 일부분은 구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독해 4부분입니다. 이제 원래 여러분들 문제를 뽑으면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거를 풀어보시고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명하기 좋게. 문제를 풀 때는 독해 4부분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 문제씩 앞에서부터 먼저 ABC를 보는 거는 중요해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를 먼저 보는데 네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ABC도 미리 보지 말고 ABC도 다섯자 이내완 미리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문제를 미리 본다라는 거. ABC도 미리 본다라는 것은 거기서 소스를 가지고 물어보는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으로 가서 필요한 정보 하면 빠르게 뽑아내겠다는 건데 미리 봐봤자 기억을 못하면 그건 시간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문제씩 풀면 돼요. 출제의 법칙이 그래.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리게끔 대부분 문제를 내고요. 각 단락별로 하나씩 내고요. 이게 이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이 HSK 출제 법칙에 따른 독해 지문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9, 3번 문제를 먼저 딱 보는 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딱 따라하세요. 알겠죠? 꼭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맨날 자기 멋대로만 계속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러지 말고 습관을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띄아오반인슈아. 자 여러분들 조판인세라고 합니다. 띄아오반인슈아. 조판인세에 관해서 맞는 내용은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일단 ABCD를 미리 봐도 되지만 이게 너무 기니까 뭔 말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좀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ABCD를 봐줘야 되겠어요. 보면 조판인세입니다. 이거는 후어즈인슈아로 시작합니다. 후어즈인슈아 슈. 인쇄술. 활자 인쇄술은. 그죠? 이거는 구조문서 안 하고 빨리빨리 갈게요. 실종고 쭈밍더 쓰다 파밍지. 중국의 유명한 4대 발명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들 아까 독해 1부분 삥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쓰다가 있으면 반대로 쥐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어. 그럼 삥지야. 여러분들 4대 발명품을 말해보세요. 이 4대 발명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조판인세에서 나왔죠. 그 다음 뭡니까? 종이. 종이. 그 다음에 화약. 하나는 나침반입니다.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파밍지어 시 베이송 시치덤. 발명자는 누굽니까? 북동식의 삐셩이라. 이거 사람 이름을 잡아야 돼. 내가 이거 발음 몰라도. 삐에드 삐죠. 삐셩. 여기 발음 밑에 셩자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구나. 삐셩셩호도 시달. 그리고 삐셩이 생활하던 시기에는 띠오반인슈아 시분 셩싱. 이제 띠오반인슈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아, 문제가 나오려는가 보다. 시분 셩싱. 성행하다. 아주 유행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한자와 똑같습니다. 성행했죠. 그러니까 조판인세라는 것은 띠오반인... 아니, 띠오반인세라는 것은 워즈인인슈아의 뭐야? 전단계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컴퓨터도 그렇고요. 이 프로그램의 전단계.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단계겠죠. 띠오반인슈아 쇼오잘무반상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띠오반인슈아는 어디에다가 나무에다가 목판에다가 띠오크 하는 거죠. 띠오크 원즈 조각하는 거야. 띠오크 우리나라 한자어죠. 문자를 조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즈 쯔는 여기서 앞에서 말한 그 문자입니다. 문자가 투치라이 이거 볼록 튀어나왔죠? 투치라이 하게끔 만들어서 그죠?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쨈이 이거는 이제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판화해봤잖아요. 쇼아상 모 자 이때 쇼아는 여러분들 쇼아야 이게 이빨을 닦다 할 때 여러분들 쇼아야 더 쇼아인데 이가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솔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는 거죠. 모 이 먹물을 갖다가 이렇게 발라 거기다. 그리고 푸상 쇼 먼저 이렇게 불룩불룩한 종이에다가 이 글자 튀어나온 글자에다가 먹물을 바른 다음에 푸는 깔다죠. 깔고 종이를 깔아요. 그런 다음에 용 루안 쇼아 자 여기서는 아까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루안 쇼아는 부드러운 솔로 쌀 쯼상 종이에다가 칭칭이 쇼아 여기도 동사죠. 가볍게 이렇게 솔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에 샬라 그 종이를 떼어내는 거야. 지에가 뭐예요? 붙어있는 걸 떼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쇼상 쇼요 라 바이디 헤이즈 그 종이에는 뭐가 생깁니까? 백색 바탕에 흰색 글자들이 이렇게 딱 찍히는 거죠. 이게 띄어반 인수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차이셜 종주 차이셜 는 좀 어려워요. 이게 분해하는 거예요. 뜯어내고 다시 조립하다. 종주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종주만 알아도 돼요. 아 다시 조립하는 거 아닙니다. 조립이란 말 안 나왔어요. 쇼시용 무반 자 무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반상 자 무반상 띄어크 원즈 그랬으니까 비번이 답이고요. 이거는 지금 후어즈 인수화가 아니고 뭐예요? 띄어반 인수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센다왕 파밍 아직 안 나왔죠? 센다왕 발명한 거 아니죠. 사실은 비후어즈 인수화 출신도 완이 아니고 일찍 출연했죠. 그쵸? 후어즈 인수화가 더 늦게 출연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답을 풀었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단락 다 읽고 답이 나왔죠? 한 단락 다 하나씩 나와요. 비성 왜 이러면 만윤지지? 자 왜 비성은 자신을 원망했냐 이거죠. 원망했어. 그 원망했다는 내용을 찾은 다음에 ABC를 보세요. 원망한 다음에 보죠. 당일 항조 시산 요외의 헌요명 더 띠완 시프 자 띠완 시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발명한 건데 항조에 유명한 이 조판 사부님이 계셨는데 하오청 이 호칭이 센다왕 무협제에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이 신두왕이다. 이걸 센다왕이라고 불렸어요. 이렇게 불렸다니까 하오청 이렇게 불렸죠. 다 종라이프 그건 쇼투디 근데 이제 한 번도 뭐야 제자를 거두는 거죠. 쇼투디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호라이 최 최는 그러나 그러나 후에 포 그가 격식을 깼다라는 것은 전례를 깨고 쇼오시알라 이거 총믹 꼬아이 자오더 샤오투디 여러분들이 관용어 쪽은 몰라도 돼 아 쇼오시알라 샤오투디 글을 읽을 때는 뭐죠 실제 시험을 풀 때는 정독을 하는 게 아니고 글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해석을 하면 안 돼. 아 사부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그게 바로 삐성이었구나. 이런 글의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죠 축축 건너뛰면 돼요. 샤오투디를 건넷고 이런 관용어들 특히 여러분들 해석하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아닌 부분들 지금 이게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관용어들을 과감하게 팍팍 띄워줘야 되겠어요. 자 독해 4부분들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졸리지 않거든요. 자 삐성 끈저 끈저는 따라다니면서 슈프를 따라다니면서 쇄시 뛰었고 자 조각하는 일을 배웠죠. 이왕 지니엔 꼬칠라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지이 따요장진 기에는 아주 기술이겠죠. 기에는 크게 향상되었다. 해봐요. 따요장진 시작 따요장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개 부분이야 어떤 핵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이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여러분들 뭐야 이제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뭔가가 사건이 터질 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암시가 돼야 되고요. 션다 왕띠어코 왕시즈다 왕시즈 왕희지 유명하죠. 왕시즈의 이게 작품입니다. 란팅시라는 이 작품을 갖다가 조각하고 있었는데 랑 비셩 짜이 이팡 관 모 자 비셩 보고 짜이 이팡 한쪽에서 관자만 잡은데 이 모자는 몰라도요. 옆에서 참관하라는 거죠. 보고 있어라. 사부가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미용실 가면 그 저 이 조수들 옆에서 서서 배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셰이즈는 메이생다오 이런 것들이 또 핵심이 되죠. 사건 터진 거야. 사건 터졌어. 비셩 부샤오신 펑러 펑러 시프다 쇼비 부주의로 부샤오신 부주의로 펑러 펑이 부딪히다 건들다 이 사부님의 팔을 갖다 건들어버렸어요. 옆에서 조란나 어쨌건 그래서 바 최후 이 항 지지 최후의 마지막 항 에 있는 그 지자를 왕시즈도 지겠죠. 지자를